강남 태진아 기획사와 전속계약 진화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등 가수 강남 30일 이 태진아가 이끄는 진화엔터테인먼트의 둥지를 틀었다. 태진아는 강남과 전속계약을 맺었다. 며 음악적 실력은 물론 탁월한 예능감각으로 사랑받는 강남을 물심양면 지원하겠다. 고22일 밝혔다. 강남은 조만간 트로트 정규앨범을 낼 예정이다. 타이틀곡 대기나 잘하세요 는 태진아가 작곡하고 아들인 배우 겸 가수 이루가 가사를 썼다. 여름에 잘 어울리는 록 트로트 장르의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인상적인 노래라고 소속사는 전했다. 2011년 힙합그룹 mib로 데뷔한 강남은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mbc 나 혼자 산다 등의 예능에서 특유의 친화력으로 눈도장을 찍었다. sbs 정글의 법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했으며 지난해 1월 mib 해체 이후 솔로 활동을 본격화했다. 그는 또 태진아와 전통시장 2015 사람팔자 2016 장지기장 2018 등 컬래버레이션 협업 곡을 꾸준히 발표해왔다. 진아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노래 연기 예능 등 여러 방면에서 활약할 강남을 기대해달라 고 당부했다. clap 골뱅이 yna.co.kr 2018년 6월 22일 17시 4분 송구